이 집 맛이 어떤 거에요? 맛들이 어떤데? 대장 이 맛이 어때요? 육수 좀 더 드세요? 육수 좀 더 드세요. 저 얘는 뭐 그렇게 맛있어? 야 너는 난 원래 안 좋아해. 난 지금 내가 이거 한테 났어요. 마시는 거 한테. 이 집은 둘이 뭐 열심히 먹고 있네. 난 지금까지 이 묵은 술을 두 번쯤 먹는데 세 번쯤 먹는 거 같아요. 동고기 볶음은 맛있어요? 냉면도? 냉면은 냉면은 야 저기가 맛있냐? 냉면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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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동이까지 와서 고맙네. 영동이 하고 저 교회하고 가고있으세요? 대하 대하 백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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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하 유명한데 이 집이 유명하다고? 아니 파닐라 국수 행정에서 알아주는 집 부인 고향이 여기랑 오는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아 고향이 어디라고요? 우천초등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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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파기를 뭐죠? 네